안녕하세요 오늘은 뉴트리 가든 이라는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rtg 오메가3 라는 제품이구요 일단 패키지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조금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그런 패키지 디자인 이었구요 그 다음에 속안의 내용물에 이렇게 살펴봐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불순물과 포화지방상을 줄여서 체내 흡수율을 높인 rtg 오메가3 라는 제품이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장에서 녹는 장용성 캡슐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첫번째 택배가 도착했을 당시에 어 같이 동봉되어 있던 제품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요렇게 정리 쿠폰이 같이 동봉이 되서 왔습니다 몰에서 쇼핑몰에서 어 흔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상자 기준에 총 구식 캡슐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를 섭취하시면 되구요 구식 캡슐이라서 어 대략 한 3개월 정도 복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면을 보시면 유통기한 또한 넉넉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역량 기능 정보가 어 다양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자세한 설명들이 이렇게 적혀 있었던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뉴트리 가드는 어떻게 생산할까 라는 생각을 문득 들게 되었는데 어 찾아보니까 안전한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패키지를 한번 오픈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게 뭐냐면 어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하다는 느낌 그리고 속 안에도 이렇게 한번 더 메가플러스 rtg 오메가3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굉장히 섬세한 배려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녹지 않고 장용성 캡슐이 적용돼서 약간 먹었을 때 비린맛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오메가3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나를 한번 손으로 다 만져봤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이 오메가3에 대한 촉감은 굉장히 부드럽다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고요 과연 이게 먹었을 때도 비릿한 맛이 과연 적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일단은 생수를 한 병 따라 보았습니다 그 이 하나를 먹었을 때 그 느낌 자체는 그냥 특유의 약 냄새나 뭐 불편한 그런 향은 아예 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확실히 특유의 냄새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비타민 D 중 복합기능성을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흔히 가정에서 한 번쯤 구매해서 먹는다면 정말 너무나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